돌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대통령에서 한번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방금 보조선의 고대로부터 홍인 인간의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인류의 모험과 유기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거 홍인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단가의 역사나 저술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정은 복과가 됐어.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누구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들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사상이에요. 중국에서는 패권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고대로부터 인류적 우위를 청량한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류적 우위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와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위태인들이에요. 너가 곧 인류의 복이 되지. 마어마한테 축복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너가 삶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말해 아마 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 행복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인류적 우위를 선포한 건가요? 유관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의 전원과 위와 예의 도리를 존중하는 사람을 추구해 왔으며 공군 시대의 한길을 뛰어넘어 좌지옥 근대의 씨앗을 부린 시학과 동학혁명이라는 세계사적 사상과 변형의 실체를 이뤄냈다. 시학은 세계적인 사상입니다. 동학과 놀라워요. 금빈 역사에 들었으면서는 의룡이 빠져있는데 의룡추행사의 뿌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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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세의 제국주의 지배에 항구한 전민족적 사회혁명과 또 이게 기존에 헌보청에 뭉창받아있잖아. 우리 민족추행사가 싹받아있잖아. 그로 인해서 원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복터로 개선한 것은 물론이요 제국주의 지배와 신민주의 지지를 파악하는 독립통쟁과 혁명자쟁의 자장성 역사를 국가적 위험한 뿌리로 여기고 있다. 뿌리를 역시 가지고 있다. 이는 인류의 침보를 향한 세계혁명사의 국제연대 또한 단계의 협사라는 소름이 있지 않으며 앞에 얘기했지만 동아시아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중국혁명과 러시아혁명과 우린 깊은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났더러 왜냐하면 세계혁명사의 국제연대 속에서 우리가 종립국 투쟁을 했던 거예요. 창의임신원구가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스크바이스 동갑민족회의에 가서 내일부터 우리 독립운동 자료를 받아요. 장난이 아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민족이나 그런 혁명을 하는 사람들과 연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세계적 구성을 하신다고 해요. 자유로운 정의와 평화, 평등, 해외관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는 이런 이 나라의 국가의 위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들을 위협하는 국세력에 저항하고 이를 타고 한 여러 시민 한계의 정보 즉, 사회적 혁명, 불화 민주항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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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분도 60 당제 축불혁명을 헌법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이에 따라 민주개혁과 평화 전통들의 사례이 확산되어 민족의 단계를 공부해야 하여 해외 동포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오 1적 결속은 기본이고 이 나라에서 살보니는 모든 이들에게 헌법에게 취한 권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그럼, 코스모 그리 때는 고가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 해둘 볼까요? 그렇지 또한 모든 사회적 그런데 희생남법에서 그들을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패스가 불을 타파하고 빠진 게 있어요. 인종, 성적세성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지회자, 권력자, 특권개혁의 질질을 절대로 응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노동하는 국민들의 권리와 사안, 안전, 그 생명의 중심에 놓이고 이를 보호하고 확장한 법과 제도, 정치, 국가의 최우수 대략에서 확보해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자체가 생기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준비된 목표가 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할 수 없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처지 노인이들, 특히 장애인들의 사항은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확인한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전원을 지켜내고 기후 전원에 따른 일류전 목표를 아우러 실현하는 것을 국가전 목표의 중심에 놓는다. 국가의 기관은 어떤 경우라도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을 버렸다는 권한으로 실현하는 기관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는 언제든 국민의 권리와 전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즉각 소환과 탄핵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으로 전 국민의 권리이자 초등학교 초등교육부터 학습의 내용으로서만 국가젝트 를 둥근하게 만들도록 한다. 헌법의 기본토대는 국민조건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이며 국가적 자녀의 존엄을 지키는 기립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의 권리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덩트를 해보시고 아마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헌법과 정신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감탄 논란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적 차원의 권리 장전이 돼도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이루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권력기관에 국가기관의 내용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만들어주고 헌법은 국민의 권리가 써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써놓고 나머지 때부터 권력기관에 그런 기관을 어떻게 하고 싶느냐에 대한 눈내보는 게 없어요. 그럼 죽은 장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지고 보는 거지. 권력사들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조들을 피해갔던 민족독립주행사를 왕처럼 빼먹어? 있을 수 없잖아요. 빵참 빠졌잖아요.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자 전통이 있는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제가 최근에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산물적으로 책을 써서 이제 3,000, 4,000명 가까운 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자고 인원을 가서 상결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이 있고 역사에 대한 얘기 작업에 대한 얘기 생태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 이걸 정리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한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해요. 실확에서 예를 들어서 반개 이홍원의 경우를 보면 반개 이홍원이 반개 수업 그럼 다 아시죠. 우리나라 교육은 책 이름을 알고 저자라는 게 내용보다 아주 특징이죠. 소식도의 부하학은 다 아는데 유공사도 많이잖아요. 전예가 평화 유공사도 그렇게 많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데 반개 이홍원을 보면요. 철학부터 군사대회들까지 엄청나요. 그리고 저자들이 그렇게 사상의 이 청원이 지극히 높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이 사상의 힘이 있는가 그리고 저의 힘이 있는가 성취도가 있었던가 이걸 딱 틀어삼고 대륙 세무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향후에 족불환경의 정치학교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할 작전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앞으로의 정치 기회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정도 길 끝까지 만드는 데 힘을 낳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까지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